외국인은 이달 들어 반도체와 2차전지업 중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.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1조 2,588억 원어치를 사들여 순매수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SK하이닉스와 삼성 SDI, LG에너지솔루션 등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반도체 산업의 업황이 기대될 것이란 기대감, 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이 발표되며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노근창 현대차증권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2023년 하반기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성공하는 등 기술 위상도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. 최유준 신한투자증권연구원도 2차전지주가 실적이 좋게 나오며 시장을 견인하는 업종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.